황생제를 여러 개 써도 듣지 않는 세균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해마다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. 그런데 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 세균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격리치료실입니다. 86세 유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코로나에 감염된 후 석 달 넘게 병원 신세입니다. 코로나는 이미 다 나았지만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재내성 세균에 감염된 겁니다. 국내 5개 대학병원이 국내 주요 다재내성균 4종류를 조사했는데 세 종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폭이 훨씬 컸습니다. 다재내성 아시네토 박터균이 47%로 가장 크게 늘었고 농농균과 장구균이 각각 41%, 10% 증가했습니다. 농농균은 코로나 이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코로나 이후 반전에 늘었습니다. 코로나 중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약 외에도 합병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많이 쓴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.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이 집중되다 보니까 항생제 관리 정책 또는 다재내성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다재내성균이 사람의 혈액에 침투해 폐혈증을 일으키는 사례가 최대 50% 더 늘었다는 겁니다. 이 경우 폐혈증으로 진행되면 평균 치명률이 56.2%입니다. 연구팀은 코로나 환자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사용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먼저 항생제를 여러 개 써도 듣지 않는다는 세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국내 통계는 없으니까요. 보건 선진국 통계로 가늠해 보겠습니다.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13명이 다재내성균으로 사망하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입해 보면 매년 6,500명 사망으로 계산됩니다.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20%도 다재내성 세균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, 동일 등에 비해서 다재내성균이 1.5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습니다. 다재내성균이 소리 없는 팬데믹인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. 그러네요. 결국 항생제를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야 하는 거죠? 네,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국이요. 코로나 잡으려고 항생제 퍼붓다가 다재내성균 급증했다는 내용인데요.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항생제 쓴 건데 이게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. 빨리 지침 마련돼야 합니다. 게다가 우리나라는 존엄만 조금 선택해도 항생제 투여 비율이 90%에 이르는데 줄일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.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 세균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약이라든지 치료법은 아직 없는 겁니까? 네, 다재내성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그런데 우리나라 뒤처져 있습니다. 미국 감염학회가 발표한 다재내성균 최신 치료제 목록 보시겠는데요. 잘되는 항생제를 6개를 선정했는데 저중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. 한 개가 오는 9월에나 도입될 예정입니다.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콜리스틴이라는 치료 성적이 좀 나쁘고 부작용이 많은 약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. 정부는 가격 협상이 안 된 탓이라고 하는데 80개 나라가 도입한 약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. 치료약 도입도 서둘러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